가슴 성형을 한 사람한테도 유방종양이 생길 수 있나요? 생길 수 있죠. 가슴 성형은 그냥 유방 밑에 흉근이 있잖아요. 그 흉근 밑에다가 유방을 크게 해주는 팩 같은 걸 넣어주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유선 조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유방 성형 수술을 하는 것과 유방 조직에 생기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